오늘의 뉴메타는요. 바로 제가 얼마 전에 당했습니다. 뉴메타를 찍다가 미드가렌에 호되게 당해가지고 오늘 미드가렌 준비했고요. 뚝배기를 그냥 뚝배기 해버리는 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얼식을 첫 템으로 갑니다. 가렌에게 있어서 최대치로 비례됨지를 줄 수 있다는 것과 이동속도 증가 심지어 피해 보호막까지 생긴다는 어마어마한 거죠. 여기에다가 피극까지 똑같지? 가렌에게 필요한 건 다 있습니다. 저기 정글에 없네? 생각을 많이 하게만 있네. 에? 아 이거 일생일 때 비계게 찾아왔네? 지금이네 인생 최대의 위기다. 많이 잘 던기면 돼. 에에에에에에 나 호흡할 스킬이 없는데? 야 이건 누구를 노려라. 그만해 그만해! 오메오메오메 나이스 나이스 안 아파 안 아파 버텨 술돌때 깐다 너 내가 때부터 깐다 잘 가시고 어차피아 너 안 아파 간다 안녕 호랑이 보내 들어간다 잠시 보내 내가 집타임 잡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대이긴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타임 잡겠습니다 왜냐 6렙 대 한놈 더 보낸단 마인드 신발은 무조건 강전사죠 요걸 가면은 이제 회전을 더 많이 해서 딜 더 많이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좋았어 타코 이거 한 번만 안 갈 수 있다 왜냐 둘 다 아직 신발이 안 나왔다는 거야 아 미안해 육즙감 싸워야겠다 패싱을 돌려줘요 내가 죽을지라도 니가 잡아라 나이스 아칼리 이게 뭐야 이거 거의 백흔님 따진 아니고 어 그냥 백구 정도? 빠졌어? 뭐야 왜 이렇게 빨라? 경험치만 안 놓치면 돼 기본적으로 샤코에 한번 가자 카드 빠졌다 야야야 공포가 안 걸렸잖아 하이 씨 육즙! 흐으으 어? 와드구나 어디서 장난질 치려고 이거 아 잡아 그렇지 아칼리 109 나이스 아 2대1 아주 순조로워 내가 이러면 이제 트팩을 로링 가기가 힘들긴 해 가는 중간 저는 침묵을 걸어버리고 오 가는 중 가는 중 아 용원 뺏겼다 뺏기나? 아니야 하하하하하하 야 모띠 어어 내가 먹었다 야 인마 아우 다시구요 이리다잉 갑니다 제가 됐어요 여기까지 이러면 나는 미친 미친 뭘지 금방 나오겠네 그냥 잡았고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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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이러면 카타까지 미친척하고 잡아버릴 수 있어요 사실상 둘이 있다는거는 제가 먹을게 두개라는거에요 곡백이라는거에요 라인전이 지금 곡백이야 제가 따고 왔네 미쓰 자 지금부터 확인 들어가겠습니다 따라란 따라란 카드 빼 임마 무조건 빌려 오 근데 이제는 슬슬 좀 아프긴 할텐데 이제 좀 차려야돼 포방은 줄 수 없어 나이스 아 잃어버리고요 어 둘 다 비우면 이거 뺏기는데 어게 이거 나 먹으면 되지 그냥요 둘이 살면서 이걸 뺏기고 있네요 오케이 오케이 카타들고 부패간의 카타 유저로서 수치다 우리의 대여 부수어선 안 된다 저거 처치했습니다 아 아 아 카타 유저로서 수치다 또 갈만이 아니죠 패타 있었어 이건 아니지 응 이래도 딜 안나와 풀피다 어느 순간 풀피해 뭐 아플거 같아 응 안아파 문제 블루가 있을거같은 두꺼비니깐 블루가 들어왔네요 블루가 왔네 없었는데요 있었습니다 이제 집 갈게 얘들아 왜냐면 여기 때문에 아마 이쪽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카타랑 특패가 그렇지 그럴 수 밖에 없지 집 타이밍 암호했고요 암호했어 뭐야 야 그래도 오래 살았다 저 정도면 만수무강 백론 에로쿡인데 들어가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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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르키도 암 따야돼요 그렇죠 데마시아의 힘을 보여주리라 확고한 의지로 와 이속 개늘이다나 아직 꾸러미달고 있어가지고 빠르네 아이스화 고르키도 incorpor 아이카 아이사 카레 고 아쉽긴 해 집궁 터졌다 엥 아 집권사고 집권사고 집권사기 함께 브라津 비디 진짜 완전 저러지 못하게 리드를 포기해내요 월식석에 이속이 빨라졌었어 빨라졌었어 진피스 조졌다 저게 사는 와 딜바 미쳤네 야 이거는 진피스만 하면 따면 된다 내가 복수한다고 했지 나이스 마무리 이건 서랭각이다 응 와 근데 진짜 금방 풀끼다 또 도망도 깨빨라 기체 많을거야 이거 이 오무사 오면 되지 여기 딱 풀면 한 번만 돌이겠다 남살은 조심해서 해야될 것 같긴 한데 한 번만 돌거야 여기 마법의 구간인거 아시죠 여기도 여기도 여기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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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여기가 여기가 총 한 놈 사쿠가 도망치고 잡았다 영웅 버티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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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월식의 힘이요 월식의 힘이요 와 샤크 이걸 산다 왜 이렇게 안 끝나 게임이 와 이거 좋았다 저쪽은 기프가 문제가 아니에요 로무 키고 달려들어서 빵 하고 나는 잡았으면 됐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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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